네, 지난 시간까지 점선을 이어서 3-JS로 무엇인가 그리는 걸 배웠어요. 이번에는 지오메트리가 여러 개를 동시에 넣어서 여러 개의 지오메트리를 집어넣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조금 간단해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렉초 05부터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배워요. 변환이라는 걸 배웠는데 변환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변환을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각각의 조작에 따라서 어떻게 그림이 다르게 나타나는가가 배워야 할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에는 지오메트리를 여러 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씬그래프를 보면 이 씬그래프가 당연하게 이렇게 씬이 하나 있어 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될게요. 씬이 있어. 그러면 씬은 당장 씬은 하나밖에 없겠죠. 씬을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씬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는 이 씬을 그리고 저번에는 이 다음번에는 이 씬을 그리고 아니면 화면에 이쪽에다 이 씬을 그리고 화면에 이쪽 부분에다 이 씬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픽 응용은 씬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그리게 되죠. 카메라는요. 카메라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선택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보는 화면이 메인 화면이 되겠죠. 대신 카메라가 뒤를 보고 있는 카메라를 만들어서 옆쪽에 조그만한 백미러 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백미러 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어사이드 뷰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양쪽에다가 뒤를 보고 있는 카메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후방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후방 카메라를 볼 수 있게 만든 게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음용을 생각한다면 카메라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메시나 라이트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예를 들면 조명 기구가 이쪽에서 비치는 거 저쪽을 비치는 거 뒤에서 비치는 거 앞에서 비치는 거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이트를 비춰서 어떤 조명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메시도 당연히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어떤 음용을 만들 때 그 씨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메시는 하나인데 메시에다가 지오메트리를 여러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또는 이 지오메트리마다 이 지오메트리마다 색깔도 다르고 뭐 재질도 다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멀티플로 이렇게 메시하고 지오메트리를 연결한 이것을 메시를 여러 개를 가져가야 될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멀티플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으로 그릴 내용들은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 지오메트리 크리에이션을 세 번 해가지고 박스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지오메트리를 어레이로 만들어 갖고 만들 거예요. 결과로 나온 이미지는 이렇게 돼요. 지금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박스가 빨간색 박스 지금까지 빨간색 박스만 그려봤죠. 초록색 박스, 파란색 박스 세 가지로 만들어서 이 RGB 세 가지 종류의 색깔로 되어 있는 박스를 그릴 겁니다. 네. 그러면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tml 코드를 볼게요. html 코드를 보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제목만 바뀌었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공사, 그 다음에 공사 A 모두 코드가 거의 똑같고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사 코드를 보고 공고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여러 개를 만든 거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어레이를 만들어서 어레이를 만들어서 문제를 푼 거예요. 결과물은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그 파일 두 개를 실행해 보면 두 개의 결과물이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또는 이건 어레이로 되어 있는 코드이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3박스 코드를 봤더니 처음에는 스크린 똑같고요. 퍼스펙티브 카메라 설정했고 카메라 포지션을 뒤로 뺐어요. 그래서 원점에서 5정도로 딜립했습니다. 그리고 렌더러를 웹제 렌더러를 만들었고 거기다 어디다 그릴 거냐면 우리의 htm에 들어 있는 헬로 캔바스라고 하는 캔바스에 그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뉴 지오메트리 해가지고 3박스 지오메트리 박스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보면 박스 지오메트리를 하나 지오메트리 만들고요. 머트리얼에 머트리얼 1, 머트리얼 2, 머트리얼 3를 다른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메쉬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렇죠. 메쉬에다가 집어넣는데 지오메트리를 똑같은 지오메트리 반복해서 3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박스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갖고 3번 메쉬에다 집어넣어 줬으니까 박스 3개가 나오는데 이때 단 뭘 다르게 했어요? 네. 머트리얼 1, 2, 3를 다른 걸 줘서 머트리얼에다가 머트리얼에다가 하나는 레드, 하나는 그린, 하나는 블루를 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어? 하나는 나는 박스를 하고 하나는 구를 하고 하나는 실린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오메트리를 이거 복사 해갖고 네. 두 번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똑같이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를 만들고요. 하나는 박스 지오메트리 하나는 뭐 스피어 지오메트리 하나는 뭐 원뿔 만들어 볼게요. 콤지오메트리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 2, 3가 새로 만들었으니까 지오메트리 1, 2, 3를 메쉬에다가 집어 넣어 주는 겁니다. 1, 2, 3 하고 집어 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봤더니 박스2에 근데 이거를 이제 이름은 박스1, 박스2, 박스3라고 했어요. 메쉬를 박스2의 포지션을 X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하나는 이동했고요.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블루가 두 번째 게 두 번째 게 그린이죠. 그린이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고 블루 블루 세 번 그러니까 3죠. 머트리아 3가 어사인된 지오메트리 3를 어디로 옮겼냐면 네 네 어디로 옮겼냐면 플러스 방향 X로 2만큼 이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스1, 박스2, 박스3를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씬에다가 새롭게 만들어진 메쉬 3개를 메쉬 3개를 네 메쉬 3개를 추가해서 씬에다가 추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린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려지는 것을 조금 다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박스1, 박스2, 박스3에 대해서 로테이션 앵글을 조금씩 바꿨어요. 그래서 보시면 박스1, 박스2, 박스3 X로테이트 Y로테이트 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요.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릴로드 해 볼게요. 첫 번째 거죠. 릴로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9고 하나는 네 콘이고 하나는 박스인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서로 다른 속도로 0.01 속도 0.01 속도 0.01 속도 0.03 속도 다르게 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물체를 만들겠다 한다면 지오메트리 를 다르게 만들어서 조금 전에는 지오메트리 하나의 지오메트리 박스지오메트리 세 번 썼었죠. 그렇게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오메트리 다른 지오메트리 만들어서 다른 머트리얼에다 어사인해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머트리얼을 똑같은 레드 머트리얼을 세 개의 다른 오브젝트에다 넣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머트리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렇게 빨간 머트리얼로 세 개 다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코드로 보자면 지오메트리 세 번 만들고 메쉬도 세 개를 다른 걸 만들고 그 세 개의 메쉬를 똑같이 다 씬에다가 추가 시켜줬어요. 이 씬은 메쉬가 세 개 있고 각각의 메쉬마다 메쉬 마다 네 메쉬가 서로 다른 지오메트리 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오메트리와 서로 다른 머트리얼 지금 이 example에서는 머트리얼 세 개를 똑같은 걸 썼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같은 머트리얼을 넣었고요. 넣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원래 그 전 코드로 치자면 서로 다른 머트리얼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어? 나는 그냥 똑같이 다 어 예를 들면 박스를 쓸 거야. 그럼 박스 지오메트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박스 지오메트리 를 세 번 반복해서 쓰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박스 세 개가 서로 다른 색깔로 나타나겠죠. 원래 코드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간단해요. 그러면 이거를 코드를 좀 더 간단하게 어레이로 만들어 봅시다. 어레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루프를 짜 가지고 내가 어? 박스가 100개 필요해. 가로 방향으로 10개 세로 방향으로 10개 필요하면 자바스크립도 포루프를 돌려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박스 어레이로 만든 코드를 한번 볼게요. 어레이로 만든 코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펑션 함수를 만들었는데 메이크 인스턴스 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파라메타가 지오메트리 칼라 포지션 엑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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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머티리얼은 3점 메시 베이직 머티리얼 이렇게 해갖고 칼라 베이직 칼라로 머티리얼 이렇게 만들고 박스는 새로운 메시인데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는 패라메타로 오죠. 아하 패라메타로 오는 어떤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머티를 가지고 메시를 만드는구나. 메시가 박스구나. 그런 거죠. 그렇죠. 박스가 되는데 박스 점 포지션에 포지션 엑스를 이렇게 넣어 놨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봤더니 지오메트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박스 지오메트리 로 그냥 크리에이트 했어요. 아하 박스를 쓰는데 박스를 쓰는데 어 메이크 인스턴스라고 하는 걸로 콜을 해갖고 리턴은 뭘 하나 봤더니 메시를 리턴해요. 그러니까 메시가 세 번 리턴 되겠죠. 메시가 세 번 리턴 되는데 얘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레이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스 쓰라고 하는 어레이죠. 어레이에는 지오메트리가 아니죠. 메시가 세 개 들어있는데 같은 지오메트리 를 반복해서 그렇죠. 반복해서 세 번 불렀어요. 이건 이렇게 불러도 되고 뭐 나중에는 이 어레이에다 어펜트 시키는 포르프를 써서 만들어도 되겠죠. 얼마든지 내가 추가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추가해서 더 메이크 인스턴스 해갖고 만들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칼라나 이런 것들은 내가 조종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 그릴땐 어떻게 그리냐 씬에 씬에 애드 박시스 근데 씬에 애드 박시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박스 박시스 라고 하는게 세 개짜리 인스턴스를 가진 어레이잖아요. 이 어레이가 자동으로 딱 세 개가 다 씬에 애드가 됩니다. 서로 메시 세 개에 씬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전 데모처럼 어? 그러면 각각의 메쉬를 다르게 돌리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리퀘스 박시스 에 포 이치 해갖고 포 루프 돌아가서 보면 그 박시스 라고 하는 어레이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리턴 박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박스의 어레이에 대해서 그렇죠. 그 어레이에 대해서 그 박스의 박스메시의 로테이션.x 를 이렇게 돌리는데 어떻게 돌렸나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조금씩 좀 다른데 절대값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0.01씩 더 할거야 라고 하는게 아니라 네. 아예 다 곱해서 썼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나는 1번은 0.01 속도로 2번은 0.02 속도로 3번은 0.03 속도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i에 관련돼서 그래서 0,1,2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만큼은 이제 추가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게 제가 더하기 1을 했죠. 왜 그런가 생각하면 0일 때 1이고 2일 때 2가 되고 아 1일 때 2가 되고 2일 때 3이 되죠. 그러니까 0.01 곱하기 1 2 3이 곱해지니까 0.01 0.02 0.01 0.03 이렇게 이전 코드와 거의 비슷한 코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오메트리도 이걸 어레이를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에 어레이로 어떻게 만들냐. 요거를 지오메트리 어레이로 만들고 류를 세 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어 네. 음원큼을 복사해서 똑같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여기 복수로 만들게요. 지오메트리 리즈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뺄게요. 이거는 예를 들면 어레이인데 음 서로 다른 어레이 세 개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3박스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 뉴 3. 아 죄송합니다. 3. 뭐 콘 지오메트리 로 만들게요. 매트리 만들고요. 그 다음에 뉴 그 다음에 3. 스피어 9 로 만들어 볼게요. 지오메트리 이렇게 해갖고 만들면 어 이 지오메트리 즉 라고 하는 어레이에는 세 개의 지오메트리 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지오메트리 따로 쓸 수 있나요. 네. 메이크 인스턴스를 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0 0 2 이렇게 해갖고 세 개를 서로 다른 지오메트리 를 만들면 아 미안합니다.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지오메트리 제가 이걸 복수형으로 바꿨죠.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이즈 이렇게 바꿔야죠. 똑같이 IES 어레이니까 네. IES 이렇게 바꿔보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네. 뉴 아 죄송합니다. 여기 점이 잠찍었네요. 콤마입니다. 콤마로 바꿀게요. 아 네. 여기에 어레이를 제가 어레이를 안 닫았네요. 네. 이것도 가로가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콤마는 문제가 아니고 저 가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어레이 가로가 한 번만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Reload 네. 그랬더니 이제 제대로 나오죠. 네. 다시 Reload 해보겠습니다. 3.object3.add 여기에 보니까 어 이거는 인스턴스가 아니고 어레이 에요 라고 하는 에라가 떴어. 이걸 보면 왜 에라가 떴냐면요. 이렇게 돼서 에라가 떴 겁니다. 사실은 여기가 에라네요. 그렇죠. 왜 그런가 봤더니 메이크 인스턴스 함수 안에서 씬에다가 애드를 이미 했어요. 박스들을 만들어진 박스들을 다 애드를 했는데 어레이를 박스에 쓰라고 하는 어레이를 씬에다 다시 애드 하려고 했죠. 네. 이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이 부분을 지우고 지우면은 아마 이 에라 메시지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에라 메시지가 없어졌죠. 이렇게 여러분들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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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